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준비하시고 준비해요 말하세요 네 준비됐어요 자 갑시다 뭐하는 건가요? 너무 고소해 전화가 응원을 못 보내고 안나오지 아 이게 안나오지 저거 안 담가면 눈빛에 따져 깊이 wan Foundation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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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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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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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저희 아직 안 끝났습니다. 팀 소개 한번 하고 저희 쉬는 시간 한번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2부가 하나 있어요. 2부. 2부 한 시간 더 공연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자 2부 때는 저희가 여지껏 했던 게 아니라 저희 새롭게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배너 들어주세요. 자 배너 들어주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높게 한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워너브댄스입니다. 매주 홍대에서 이렇게 버스킹을 하고 있고요. 저희 K-POP으로 충만하게 잘생기게 네 저는 못생기게 네 뭐 우아하게 자 공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 공연하는지 혹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배너맨 한번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12월 23일날 자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 오늘 공연 재밌으셨다면 저희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크리스마스 공연 저희 노래도 부르고 저희 재밌는 게임도 하고 하는 콘서트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티버스가 있는데 티버스에 저희가 티끼를 조금씩 보고 있어요. 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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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여러분들 편하게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저희가 공연하는데 연습하는데 엠프를 수정하는데 또 쿵소음이 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공연 아직 안 끝났고 2부가 2부가 훨씬 재밌어요. 2부가 거의 목풀기 정도고 2부 훨씬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힙합 한번 돌고 저희 바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찍어보는 야외 차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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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